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형제피부시 철물입니다.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제 채널을 보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여기에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니 구독하시면 커뮤니티 알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만큼 유용한 제품들이 많으니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PB 특수부속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손에 가지고 있는 제품은 PB 십자티, 사방티, 크로스티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15mm 부속이구요. 이 제품은 한군데로 물이 이동을 하면 나머지 세 방향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속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부속은 아니지만 PB 메리평 분배기 보수 및 좁은 공간에서 물을 여러 방향으로 보내야 할 때 꼭 필요한 부속입니다. 이 부속은 15mm 부속이지만 16mm 부속으로 받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구요. 공장에서 16mm 십자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동일한 회사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러 회사 16mm 부속을 우선 준비해봤습니다. 호환이 가능한지 직접 보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십자티 이 한 부분씩을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정산해강 제품입니다. 십자티 캡을 우선 푼 후 손가락을 넣어서 통째로 빼냅니다. 그리고 정산해강, 캡을 푼 후 동일한 방식으로 빼낸 후 그대로 십자티에 넣어서 조립합니다. 다른 회사도 테스트를 같이 해볼게요. 세럼테크 제품도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푸롬파스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력으로 파는 신제품 회사 구제품 PV 부속을 넣어볼게요. 4가지 보여드린 회사가 전부 특수 십자티, 캡, 나사선과 맞다보니 조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면 15mm 사이즈를 16mm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면 더 안심하고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십자티 16mm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특수 부속과 동일한 회사인 카프림 16mm 부속을 같이 구비해 판매를 하는 쪽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쪽 고무 오링과 그램링은 동일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이즈가 확실히 틀린 캡만 바꾸는 건 전 사실 반대입니다. 동일하게 고무 오링과 크기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0.00 몇 미리 차이를 두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성품까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부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PBE 메리평 분배기는 현재 가장 많이 아파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전선관을 통해 메리평 분배기로 누수 체크가 가능하며 배관 누수 시 벽 천장 타공 없이 배관을 통째로 뽑아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냉수 8구 온수 8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따라 구수도 틀리고 제품 구성 이 바디 크기 역시 틀리며 간격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자 타입이 있는 반면에 사진에 보신 것처럼 교차 타입 등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특성에 맞게 메리평 분배기를 변형 제작까지 하다 보니 누수가 진행될 경우 부속 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10차티는 구수가 적은 2구, 3구, 4구형 보수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보 아답터까지 적절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간격을 맞추기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실물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회전티 부속을 공장에서 소량 생산 부탁을 해준 상태입니다. 구비되는 대로 제품 판매 예정이고요. 회전티는 특수 제작한 PB 메리평 분배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PB 메리평 분배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제품은 제작 제품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작 중인 회전티 윗부분 배관이 솟아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엘보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여러 개 연결해 사용시 보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립이 끝나는 대로 공장에서 연락을 주시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설비업자분들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B 혼합 부속을 한번 다뤄볼텐데요. 최대한 누른 지켜주셨으면 해서 다루는 영상이니 기술자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피부씨 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 안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꼭이요